하이감 뭔가 여기 느낌 좋은데? 천천히 더 막 보는 걸로? 그래 안녕 이야 좋다 이야 지린다 와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수제비가 되게 많네 손실한 거 무서워 양이 진짜 많은데? 맛있겠다 냄새도 엄청 좋아 얼큰하다 맛있다 와 오 여기 해바라기 진짜 많은데요 완전 해바라기 밭이에요 여기 뭐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도 있네요 근데 코로나19로 추서되었습니다 너무 귀엽다 죽지 그냥 같이 뭐 어떻게 죽는가 해야지 아 근데 이거 봐봐 웃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놨나봐 괜히 너무 귀엽다 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으으으으으 잠깐만 잠깐만 진짜 멋있다 와 여기 각도 쩐다 근데 넌 안 멋있어서 어떡하냐 봐봐 어 그냥 쓰는 게 낫다 뭐지? 어쩌자고? 그래 그래 그리고 뒤로 넘어가봐 ㅋㅋㅋㅋ ㅋㅋㅋㅋ 감사합니다.